헬로 쫀떡이 쫀떡 김쫀떡 안아줘 다행히 안아줘? 이여 오차 자, 옳지야. 자리 잡아봐. 그렇지. 나 들어가는 거였어. 내가 해볼게. 응, 있자. 자. 아빠와 다른 편하다. 슬먼스 진대. 어때? 괜찮지?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손? 아니에요. 요즘 자리 잡잖아. 어우, 잔다 잔다. 역시 아빠랑 다르구만. 그러네, 팔 받침을 해줘야 되네. 난 반대로 애를 뒀잖아. 응. 좋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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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시원해. slides & input. 아빠랑 깎아먹으러 가자. 깎아? 깎아 먹으러 갈까? 깎아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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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 먹으러 가자 깎아 깎아 먹을까? 깎아 먹을까? 아이고 깎아줘요 깎아줘요 눈 되게 돌아 옳지 헬로 자 이제 쫀떨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옆으로 살짝 뭔가 이상한데? 아니 뭔가 두 다리를 포박했는데 지금 쫀떡아 편하지 않아? 그냥 가위처럼 안아야 되나? 쫀떡이를 뒤집으면 울리지 때리려고? 해먹같지 않아? 쫀떠가? 딱 가만히 해먹처럼 편해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해먹같지? 움직있네 아니래 편해? 편해? 또 내려가 안 내려가 진짜 편한가봐 지금 몸은 힘이 없어 더물어물해 무거워 좀 깼어 응 갔다 간다 그렇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